미래세 투자증권의 김태희 연구원이 4월 27일에 셀트리온 관련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직을 하셨지만 하나증권 신재훈 애널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또 김태희 연구원이 셀트리온에 좀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셀트리온을 보는 뷰가 좀 우리들하고 비슷하죠. 이거 같이 지금 래프터도 짧게 3장으로 냈고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김태희 연구원은 저기 연예인 김태희하고 이름만 같지 이분은 남자입니다. 남자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름만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제가 좀 하드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계속 래프터를 써주고 해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남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4월 27일에 나온 래프터입니다. 목표가 40만원 상승률 38.9% 한 40% 잡았어요. 신제품 효과 기대. 올해 램시마 SC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성과 기대. 아까 램시마 SC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시장성 아까 보여드렸죠. 작년 출시된 램시마 SC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케팅이 쉽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20년 11월 호주, 21년 2월 캐나다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하는 등 판매 국가 지속적으로 확대. 최근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유로 판매 허가 획득. 매출액 기준 자, 매출액 기준 글로벌 1위인 휴미라와 유일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산염을 제거. 복용 편의성이 높아진 제품. 미래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 수익성 개선과 다수의 후속 파이프라인. 다수의 후속 파이프라인. 수율 개선 작업이 진행 중. 수익성 개선 가능. 몰레어, 스텔레라, 플로리아, 아일리아. 다수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이미 글로벌 임상 3상 진입. 이 플로리아하고 아일리아는 좀 전 공시 2개 보여드렸던가 그겁니다. 수율 개선과 신제품 효과가 투자 포인트. 매수와 목표주가 40만원 유지. 올해 역시 20% 이상의 높은 매출액 증가율과 40% 이상의 영업이익률 가능할 것. 투자 포인트를 렘시마에 이어 트럭시마, 허주마까지 수율 개선. 렘시마 SC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성과. 코로나19 치료제 렛키로나의 공급 계약 가능성. 3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김태희 연구원이 한 걸 보면 매출액을 2조 2,278억 원. 영업이익을 9,410억 원. 영업이익률 41%. 순이익을 7,280억. 이렇게 해서 EPS가 5,284억 원. 그 다음에 PER이 54배. 이렇게 해서 목표주가가 40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PER를 삼성바이로직스 얼마 주는지 아시죠? 요즘 보통 다른 연구원들이 삼성바이로직스 레포트 내면 100만원에서 98만원. 100만원에 거의 수렴합니다. 거기 PER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김태희 연구원이 매출액 2,278억 원에 순이익률 7,280억 원. 하고 PER를 54를 줘서 40만원을 한 겁니다. 여기다 PER를 좀 높게 주거나 매출액이 더 많아져서 순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EPS는 늘어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김태희 연구원이 같은 논리를 했을 때 이 목표주가가 얼마까지 갈까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